교재는 개별환급하고 정형환급과 관련된 환급특례법에 있는 법규정이 그대로 다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그 법규정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고시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내용을 꼼꼼히 다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내용 그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시험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환급 방식은 개별환급하고 정형환급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실제로 투여된 원자재의 양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유량 증명서를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환급을 받는 방식이고 정형환급은 미리 국가에서 정형환급률표라는 걸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 책정되어진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별환급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환급금이 산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개별환급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수출용 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정형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환급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직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 정형환급률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기억할 때 개별환급하고 정형환급이 있는데 개별환급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형환급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환급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형환급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무조건 개별 환급을 해야 됩니다 자체 인력도 많고 그리고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스스로 사용한 기업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유량을 산출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환급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의 수출물품을 제조 생산하는데 투여되는 원자재의 종류들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사용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자재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걸 소유량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 소유량 증명하고 관련되어지는 서류들도 있어야 되고 실제 수출을 했을 경우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고 관련되어지는 증빙 서류들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신청 서류 참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법 내용인데 요것을 개별적으로 서류로 풀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서류 종류를 묻게 돼요 그래서 수출 확인 서류, 납부세액 증명, 서류대산서, 조견표 조견표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물품하고 관련돼서 어떤 제조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운임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들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다 비용이죠 이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조검표예요 그래서 밑에 각기에 보면 가격이나 운임수당 등에 대해서 한눈에 볼트위드로 정리한 표로서 실무에서 제조 생산 공장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조검표라는 거 자재명세서 흔히 BOM이라고 부르죠 B-O-M-T-I-E-L이라고 부릅니다 자재명세서는 하나의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데 투여되는 원자재 그 다음에 그리고 반제품 이런 것들이 몇 개가 투여됐는지를 표시한 하나의 표 모양으로 그림 모양으로, 도형 모양으로 표현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자재명세서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원자재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개별 환급의 경우에 관할 세과장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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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ed Linkedin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